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 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더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베이비 도지가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오늘은 3%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베이비 도지의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고 상장 뱀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어내고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흐름인데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개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고래들이 매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래들은 재매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 덱스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여기에서 안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고래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고래들이 완벽하게 매집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? 대형호제가 임박했기 때문에 고래들은 매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여기에 와 있는데요 이 가격대가 절대 고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호제가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은 전고점까지도 저는 여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베이비 도지가 거래가 많이 터지는 곳이 게이트 아이오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돌파를 못했었던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완전히 이제 뚫어내고 안착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폭등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 지금 현재 좀 구매를 해도 될까요?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상단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-5933-3168 번호로 문자로 베이비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신규로 어떻게 좀 구매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베이비 도지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가 끝나면서 이제 막 상승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고래들이 완벽하게 매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베이비 도지의 공식 트위터에 들어오시면 최상단에 이렇게 고정이 된 메시지가 있어요 텔레그램에서 베이비 도지 파우가 출시됐다 그러니까 파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우는 지금 현재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채굴만 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베이비 도지 파우가 천만 명의 사용자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20시간 전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며칠 전만이어도 900만 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천만 명이 됐어요 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파우 지갑이고 출시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파우가 지갑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파우는 지금 비상장이라서 게임밖에 안 되는 단계인데 지갑이 나온다라는 게 결국에는 상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출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료로 채굴을 해두시면은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저는 운영진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극비의 정보를 얻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비상장인 코인들의 정보는 사실상 운영진이랑 컨택을 해야 가장 크게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얻어내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정말 대형 호재가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 베이비도지 파우 채팅에 2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분이 운영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운영진분께서 넥스트 위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라는 건데요 어떤 게 다음 주냐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플릭을 해보니까 베이비도지 파우를 지갑 전송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우 지갑이 빠르면 1,2주 안으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굴을 열심히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스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채굴을 하던 토큰이었어요 근데 정말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됐고요 너무 인기를 얻는 바람에 블록체인이 폭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처음 3일 동안 두 번이나 폭락을 해서 3시간 후에 재개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독스가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을 봤을 때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개당 1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백만 개 채굴하신 분들은 개당 1원에 판매를 했으면 그 수익은 수백만 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채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5천만 개가 있습니다 채굴을 해서 좀 빠른 속도로 모아가고 있는데 채굴하시는 방법은 여기 도지가 있잖아요 여기 도지를 탭을 하시면 그냥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탭 to earn이라고 하고요 탭을 해서 돈을 번다 이게 가장 요즘 인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출석 체크만 해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1일 출석 체크하면 천 개 주고 10일 연속으로 하면은 500만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퀘스트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유튜브 구독만 해도 5천 개 그리고 텔레그램 방문만 해도 5천 개 이런 식으로 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채굴할 시간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없을 동안 벌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탭을 딱히 열심히 안 해도 자동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3시간마다 130만 개 파워 토큰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하루로 따지면은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800만 개가 들어와요 자 그런데 한 달이 되면은 몇 개일까요 한 달이 그럼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 4천만 개가 제 지갑에 그냥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파워 토큰이 한 달에 2억 개를 그냥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010-5933-3168 번호로 문자로 베이비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문자가 저한테 좀 많이 밀려있고 한 100개 이상 밀려있다 보니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려서 답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정보 제공은 100% 무료로 제공이 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베이비 도지 파워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파워 토큰을 준다라고 하면서 지갑 연결을 유도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10분 남았다고 하면서 지갑 연결 빨리 하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 스캠입니다 베이비 도지 파워가 좀 대박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스캠 사이트가 생겨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갑 연결 함부로 하시면은 해킹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갑 해킹 당하면은 내 지갑에 있는 비앤비나 이더리움 토큰을 그냥 자동이체 출금시켜가지고 빼내거든요 얘네는 코드를 이렇게 짜놓기 때문에 이런 점 정말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파워 어떻게 빨리 모으는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